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청년상담소 진로토크 시즌2 진행을 맡게 된 이번 주말 대표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저희 7시 시작이잖아요. 반 정도만 차 있어야 되는데 시간 맞춰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저희가 진로토크를 맡게 되면서 강사분들을 섭외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민하는 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보통 고민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비결이 된다고 해요. 혹시 요즘에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이라 보니까 취업을 어떻게 해서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취업에 대한 고민. 또 혹시 앞에 계신 분은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N장너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은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발령되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좀 더 쉽게 가르친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도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 지금 하느님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저랑 비슷한 고민들하고 계시네요. 보통 제가 하는 일이 2, 30대의 직장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취미인 고임을 기획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2, 30대의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대부분의 갖고 있는 고민들이 진로, 사랑, 대인관계 이 세 가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진로토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 궁금증도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진로토크가 누군가가 하는 멋진 강연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고민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멋진 연사가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조금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내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좀 먼저 질문을 조금 좀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버스요? 혹시 오시기 전에는 뭐 하라고 오셨나요? 커피 마시고 왔어요. 아, 커피요? 아,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보셨네요. 여기 이제 오늘 진로토크 첫 번째 모임이 이제 엔저너라는 말이죠. 엔저너를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 시간 유효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버스케줄 대니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어떤 일들을 엔저너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신청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 계신 세 분 이렇게 좀 질문을 하니까 앞에 잘 안 앉으시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고 또 블로그 강사, 개발자로 살아가는 엔저너를 모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연을 맺은 지 한 4년, 5년 되게 길게 연을 맺고 있는데 정말 부담하더라고요. DJ로도 활동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저너로, 로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또 시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블로그 기자장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토크쇼를 촬영하고 계신데 그래서 촬영하는 장면들이 이제 유튜브로 송쇼를 대고 여러분들 뒷모습과 짧은 앞모습, 스테이컨들이 조금 짧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어, 로엘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지금 로엘님 준비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1부는 로엘님의 이런 강연을 듣고 10분 정도 쉬운 시간을 가졌다가 2부 때는 토크쇼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크쇼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1부 엔저너로, 로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엔저너로 강의를 맡게 된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4위면을 해서 조금 떨리긴 한데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이해해주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상질문들을 조금 먼저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질문의 토대로 이제 강의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에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부에서 Q&A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5차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자기소개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저너로 엔저너로는 도대체 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지 일단 고고랑 그 다음에 엔저벨의 시작 제가 어떻게 해서 엔저벨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엔저벨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엔저벨을 찾는지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엔저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잘 쓰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 제가 1부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좀 다른데 저는 엔저벨 정치원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직장인은 7년차 다니고 있고 개발자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도 제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지금 방금 마침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욜로엘이라고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얘기하셨듯이 저는 블로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대상으로 SNS 컨설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거는 네이버의 지식인들 다들 아시죠? 지식인도 있지만 전문가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도전을 하시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여행이지만 저는 캠핑을 조금 더 많이 다녀서 그런 캠핑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이버 엑스퍼트 스포츠 캠핑 분야 전문가라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뒤로 가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일단 엔장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들도 엔장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장러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고 이제 블로그 강사할 때도 엔장러라는 단어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정확한 뜻은 두 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엔과 직업의 잡, 그 다음에 사람의 ER 붙여서 엔장러라고 하는 거고요. 본업에도 두 개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만약 직장이 없으셔도 아르바이터를 두 개를 하시는 분들도 다 엔장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엔장러가 그렇게 머리 아픈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엔장러가 대세일까에 대해서 워낙 대세다 보니까 많은 리서치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이미지를 퍼왔는데 좀 읽어볼게요. 최근 2,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500명 중 85%가 엔장에 관심을 보이고 23%는 현재 이미 엔장러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뒤에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인플루언서들 대단하죠. 저희도 무조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 장벽이 좀 낮고 쉽게 도전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틱톡처럼 쇼폼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엔장러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상호가 위주의 이익을 원하는 MZ세대 예전에는 사실 직장을 다니면 직장 끝나고 난 뒤에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 이런 거를 했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체험이나 원데이 클래스 굳이 베이킹을 하지 않아도 베이킹 수업을 들으러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요새는 성과제라고 하죠. 성과 위주의 노력에 비례하는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게 되면 내가 수익이 더 좋아지니까 엔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근 전 퇴근 후 시간 월화별이 보장되는 MZ세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월화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6시 칼퇴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월화별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 분들도 매일 아침에 직장 출근 전에 미리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혹시 아세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다든지 그런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부여받지 않는 직업의 다양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전부 다 버스 안에서는 카페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은 직업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N장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 질문에 저의 이야기를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제가 어떻게 N장러를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N장러를 꼭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N잡이 된 경우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저의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거는 블로그예요. 직장을 가지기 전에 대학생 때 블로그를 한 이유는 제가 연구실에 있었는데 제 옆에 친구가 저는 아르바이트를 새벽 3시까지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데 소고기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도 안 버는데도 너의 집이 그렇게 잘 사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실은 블로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생 남학생이 블로그를 한다라는 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가 그렇게 잘하길래 그러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아르바이트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블로그를 꾸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 때 이제 당연하게 협찬도 받게 되고 이용실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돈 들이지 않아도 글만 써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직장에 취업했을 때는 저희 전공을 살려서 개발자로 갔는데 사실상 개발자를 했다고 해서 저는 블로그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라는 직업이 워낙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돈은 적은데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은 또 잘하고 싶고 하니까 블로그를 손에서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꾸준히 하면서 직장도 이렇게 다니면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실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신입 때는 사실 회사에서 자투리 시간이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이랬을 때 카페에 갔으면 카페 관련된 게시글을 쓰고 이런 정도로 제가 글을 계속 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개발자를 하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개발자를 한 3, 4년 정도 했을 때쯤 아 나는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직업을 평생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저는 블로그를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나는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체험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 블로그도 엄청 오래 했어. 라고 점점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인 모임 박수영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직장인 모임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모임 사람들한테 저 블로그예요. 저 이런 걸로 협찬 받아요. 그리고 저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드릴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제 매력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만의 시딩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시딩이라는 거는 밭에 씨를 뿌려 거둔다라는 뜻인데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개발자로서 이런 강의도 할 수 없었고 블로그 강의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시딩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를 부르겠죠. 그렇게 이제 거두는 형식으로 돼서 이제 시딩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결과로 블로그 강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박수영 대표님이 이렇게 거둬주신 거죠. 제가 블로그도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저한테 블로그 강사 해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블로그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자로서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 취미로 블로그를 했는데 블로그 강사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래도 저를 거둬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사람들을 좀 이끌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블로그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좀 무모했던 거죠. 그때부터 블로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아까 전에 씨딩이라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키맨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박성현 대표님이 사실은 저에게 씨딩, 제가 씨딩을 했고 그걸 거둬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키맨이 될 수도 있거든요. 키맨은 뭐냐면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사람 즉 산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어쨌든 강사가 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 혼자임으로는 절대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성현 대표님이 별로고 강사해보지 않을래 했을 때 저는 아 이 사람이 내 키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키맨 덕분에 블로그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제 블로그 구조를 열심히 하면서 블로그 강사를 하니까 사실 저희 수강생 분들이 저한테 정말 뜬금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하면 왠지 제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되게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플루언서가 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도 공부했지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컨텐츠를 올릴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쓸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했고 지금은 여행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하는 활동들마다 계정을 따로 다 열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캠핑이나 여행 인스타그램 따로 운영하면서 서포터즈나 기자단도 하고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건강공사에서 또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강의가 계속 일하고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좋게 봐주셔서 대학교에서도 부르기도 하시고 청년센터 이런 데서도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글을 올린 것들이 많아지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이버에서 지식인 전문가 지식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N잡롤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아 내가 N잡을 해야지라고 해서 N잡을 시작한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회가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일을 불렸고 그래서 N잡롤가 되게 된 건데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른 마음으로 N잡롤을 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가서 다음장에 가서 얘기 드릴 거고 이 전에 지금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취업을 하셨는데 N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나는 막상 무슨 일로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추가적인 부수입을 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N잡롤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공책에 공책이나 이제 핸드폰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것을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좀 질린 일은 안 하고 싶은데 새로운 일 좀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눈에 들어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휴가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못하지만 재택근무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 제가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TMI라서 그래서 아 이런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쭉 또 나열했죠. 첫 번째 음주가무라고 하죠. 술을 워낙 좋아해서 음주가무를 잘 하는데 이건 어디 도움이 안 될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낯이 안 가립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엄청 잘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적응력이 좋다. 그 다음에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서를 굉장히 빨리 써요. 블로그가 지금은 블로그 한 글을 쓸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저는 발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문서를 되게 빨리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키워드들을 들었을 때 어? 그러면 그건 어때? 이렇게 옛날부터 저는 아이디어가 조금 남들과 다르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한다. 문서 검색 능력이 좋다. 체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정말 100개까지도 나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을 사실 잘 모르신 다음에 10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공통적인 것을 찾거나 연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통적인 것과 연관성을 찾기 전에 본인이 만약에 메인 직업이 있다면 그 메인 직업을 메인 직업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는 것들 연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메인 잡에 9 to 6 무조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출근 안 하는 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실 저와에게는 연관성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고 연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엔잡이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처음에 여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잘하니까 아 내가 여행 가이드를 해볼까? 주말에 혹시 나는 시간이 비는데 아무래도 광장업버스는 움직이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행 가이드를 해볼까? 이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과 아이디어가 잘 생각난다.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물건을 좀 팔면 나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공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쇼폼 제작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릴스도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아이디어가 잘 생각난다. 그래서 PPT 저는 이렇게 강의도 하니까 TPT 제작 대행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과 음주가 한 번가 있으니까 파티 플래너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파티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인데 빠른 시간 안에 문서를 쓸 수 있으니까 마켓터나 기획자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작가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데이터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인만이 이제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잘할 수 있는 채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시딩하고 나의 키맨을 찾아라.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딩도 되고 키맨도 찾았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엔작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무조건 운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타나 있는 잘할 수 있는 채널을 찾자는 만약에 내가 작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에는 전문적인 작가는 될 수 없으니 어렸을 때 나는 진짜 일기를 너무 재밌게 썼었는데 선생님한테 정말 칭찬을 들었었는데 이러시면 전자책이나 풍문 같은 데다가 작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릴 적 웃긴 일기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사서 연락하게끔 판매를 해도 되고요. 나는 영상 편집을 참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유튜브 같은 거에 내가 영상 편집한 것들을 뿌려놨다가 이제 그 채널에서 수익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저 영상 편집 잘합니다. 문의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만이 본인 특기에 맞게 본인 아까 연관성에 맞게 부담없는 채널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만 엔장럴을 하는데 계속해서 오라수막끔 토일 이렇게 출근하는 채널은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부가 수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장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지렁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나 자신도 체력이 참 좋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엔장럴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들 저건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 방법 이건 좀 의아하실 건데 에너지 관리 방법이랑 두 번째 시간 관리 방법이랑 세 번째 목표 세우기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 옛날에 엄마가 공부 좀 해야 하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많이 했죠. 엄마가 네 왜 안 하는데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다 큰 성인이니까 다 큰 성인이 맨날 잠만 자요. 그러면 사실 에너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즉석 뭐냐면 제가 제 친구를 정말 MBTI 혹시 좋아하세요? MBTI?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ISTJ이에요. 저는 ELP입니다. 적응 반대의 성격이죠. 근데 제 친구는 매일 퇴근을 하면 잠만 자요. 그리고 출근 시간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회사 갈 옴의 호세를 다다듬고 정말 깔끔하게 회사를 출근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잠만 자요. 그래서 야 너는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산다. 어떻게 회사만 다닐 수 있냐. 한 가지 회사에 이렇게 재미가 드냐. 하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N잡을 하니? 나는 평생 태어나서 N잡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STJ랑 ELFP랑 이렇게 특징을 쭉 뽑아봤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해답을 얻은 거죠. ISTJ 제 친구 같은 성격은 일단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얻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냐. 아니면 너가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전문가가 되고 싶냐. 하니까 제 친구가 난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고 이 회사의 모든 기술을 배워서 이 몸까지 가는 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 N잡은 뭐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 가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정말 에너지를 거기 100% 다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사에 크나큰 정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회사에서 한 5시 정도 되면 아 오늘 다른 N잡은 뭐 할까? 이렇게 막 되게 신나하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되게 신나하는데 저는 이렇게 N잡러의 에너지 분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N잡러 다른 분한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사람 만나고 다양한 일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N잡러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안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MBTI에 완전 푹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첫 번째 나는 언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은 사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텐션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텐션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언제 누구를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가. 저는 저보다 더 크나큰 N잡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나 저보다 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눈이 광기를 일으켜요. 너무 재밌어. 집에 가기 싫어.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시간에 에너지가 활발한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라클 모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라클 라이트한다 하죠. 저는 밤 시간에 엄청 할 뻔해요. 대신 아침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에너지가 어디서 소비되고 어디서도 없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서 되는지를 잘 아셔야지 본인 관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시간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라.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데 나는 어떤 시간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을 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내가 쓸모없는 시간을 잘 빡힐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가 돼서 최대한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크게 다닙니다. 불필요한 시간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을 때 에너지 소비가 되는가 저는 센 척이 엄청 심하신 분들 자기 PR이 엄청 주장이 엄청 심하신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기가 쫙 빨려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분들을 피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본인만의 자투리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그냥 사람 만나면 다 도움 되겠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다 도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나의 에너지를 쓸 자투리 시간들이 남아요. 그러면 그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본인이 온전히 본인한테 쉰 시간을 꼭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엔접러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엔접을 하시는 분들 강의도 쭉 봤는데 다들 정말 꼭 주의하라는 게 본인만의 쉬는 시간이 없으면 금방 지친다. 그러면 메인잡에도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쉬는 시간은 꼭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이 생겼어요. 저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렸어요. 어제. 그래서 평일 시간표랑 주말 시간표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12시, 6시, 12시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편하신 시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평일에는 제가 출근을 합니다. 주말에는 저는 출근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표를 나눠 놓고 평일 시간표에는 저는 웬만하면 자투리 시간, 평일에 자투리 시간을 무조건 하려고 하려고 해요. 어차피 회사 가는 건 에너지를 평일에 몰아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이제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하고 11시 45분에 블로그 작성을 한 게 해요. 아니면 블로그 강의생들이 문이 들어오는 걸 답변을 다 해줘요. 왜 11시 45분이냐. 저희 임원들은 11시 45분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저를 쳐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15분 동안 저는 블로그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에는 이제 저녁식사를 빨리 하고 이제 블로그 제품 협찬 온 거 있으면 햇살이 따뜻하잖아요. 촬영을 하러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시 걷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후 업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45분에 일정관리랑 블로그 작성을 한 번 더 해요. 이거 이유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갈 생각이 들떠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15분 동안의 자투리 시간을 만들어서 저만의 블로그 하는 시간을 정한 거죠. 월화수목금 이렇게 두 번만 해도 총 10개의 콘텐츠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저의 자투리 시간에 엄청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후 6시 칼퇴합니다. 그럼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수영을 가기도 하고 등산도 앞선 등산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체험관이라고 하죠. 블로그 협찬 받으러 가기도 하고 미용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 그냥 엔접 처음 시작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직 엔접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자기계발을 해야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음주가구 혼자 혼술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색상에 앉아서 저는 저만의 약속을 했어요. 네가 혼술할 거면 유튜브를 봐라. 자기계발을 해라.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강의 자료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트렌드가 있으면 트렌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원고 쓸 거 이제 수입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때 원고도 작성합니다. 자기 전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쉰 시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도 블로그 작성은 사실 저의 수입적인 부분이라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로그 콘텐츠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라서 저는 주말 시간표는 쉰 시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은 늦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나오면 체험자들 한번 갔다 와요. 이제 주말에 오전때 시간에 가능한 것들 갔다 오고 그다음 점심때 저는 캠핑이나 여행을 좋아해서 또 여행 크리에이터니까 또 여행 콘텐츠들이 있어야겠죠. 봄이면 벚꽃 보러 다녀야 되고 여름이면 라벤더 보러 다녀야 되고 가리면 또 단풍 보러 가야 돼요. 남들보다 또 일찍 가야 돼서 그래서 점심때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행을 출발해서 카페를 가든 맛집을 가든 어떤 여행지를 가든 간에 사진을 막 찍으면서 아 나 이거 평일 동안 올려야지 해놓고 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사진을 폴더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는데 여행을 도착하면 이제 다음 달 오후 6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정말 자유시간 나의 자유시간 가족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거의 한 2년간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만들면서 알았어요. 이게 제 루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루틴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만약에 엔작을 하신다면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생기 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엔작을 계속 계속 하다보면 나는 그냥 유진만 잘 되면 되지. 나는 원래 엔작하면서 한 달에 한 50만원 들어왔으니까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엔작으로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나는 이 엔작을 계속하면서 애기 낳고 60대까지 이 엔작을 유지할 거야. 이런 목표가 아니. 단기적으로 나만의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이내에 전자책을 공부해서 짧게나마 이제 블로그에 대한 책을 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번 1월 달부터 생각을 했고 나는 내년 6월 달 정도까지 한번 전자책을 한번 발행해보자. 누가 사지 않아도 좋아. 나는 한번 발행해보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나 전자책 발행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내 목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지금 개발자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엔작료가 제 개발자의 직업의 수익을 넘었을 때 무조건 저는 그 엔작을 그만두려고 해요. 근데 그만둘 때가 사실 수익이 넘어서도 있지만 제가 개발자로서의 제가 너무 열심히 했고 너 진짜 후회 없이 잘했어 라고 생각될 때는 진짜 그 메인작을 그만두고 나는 엔작을 제가 메인작으로 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한 3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죠. 저는 되게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던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행 컨텐츠들을 계속 발행하고 있었고 여행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인스타에 보니까 스위스를 다니고 그 다음에 터키를 다니고 지금 요새 많이 올라오죠. 사람들 어디 관광공사에서 협찬을 받아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는 한국에서도 관광공사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쟤들은 외국에서 불러주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작년에 이제 여행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한국의 여행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었어요. 나도 한국에서 불러다오 제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관광공사에서 이제 협찬이 들어가서 제가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목표를 1년 잡았는데 저는 6개월 만에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세우라는 이유는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사실 이 일이 너무 지루해져요. 체력 소문을 하는 것 같고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 같고 수익도 계속 오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성과니까 내 노력에 의한 성과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이 목표를 세우실 때 또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는 준비하셔야 될 것들 일단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자주자주 해주세요. 그냥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이력서처럼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PPT를 만드셔도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누가 나를 불러줄지 모르니 나는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직장, 취업과 같죠. 스펙 쌓듯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쭉쭉쭉 하는데 사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성과를 냈어 할 때는 사진으로 꼭 남겨두시면 증거처럼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사실 직장이랑도 비슷하죠.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여러분 엔작도 1인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1인 브랜딩 시대고 언제 내가 메인장을 그만두고 내가 엔작으로 선택했던 직업으로 갈지 모르니 이 포트폴리오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정 관리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간, 목표, 멀어지 이것도 어쨌든 관리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로그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소프터즈 쪽도 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루에 몇십 개씩 메일이 와요. 사실 몇십 개의 메일을 관리하기가 스팸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총 3개까지의 메일을 만들 수 있어요. 구글 또한 아마 그럴 거예요. 3개까지.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엔작을 하실 거면 그 직업에 맞는 메일을 하나씩 다 생성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짜투리 시간에 월요일날은 여기 만약에 내가 블로그 강의 메일을 확인하겠다. 화요일날은 내가 네이버 강의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다 세분화 하셔가지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관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캘린더를 저는 무조건 사용하는데 저는 핸드폰에 보면 정말 한 지금 12월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 저는 그 시간 3시간 전에는 무조건 알람이 울리게 다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일정관리도 있어야 되고 메모장 이용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나중에 한번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뜬금없이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장에 누가 날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그거 준비해놔야겠어.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조금조금씩 조금씩 적어두시면 이 사람 나 부르기로 했는데 왜 안 부르지? 또 연락도 하고 저 그때 불러주시기 위해 하는데 혹시 자리 안 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좀 하시면 더 엔작용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Q&A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네. 저희 이제 2부 로엘님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해주시는 곳이 잘 없는데 여기 좀 놀랐고 질문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써주셨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로엘님 아까 1부 때 어떠셨나요? 떨리지 않으셨어요? 아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엄청 떨리고 그 다음에 다들 눈으로는 웃고 계신데 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사실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로엘님을 되게 잘 아는데 옆에서 보면서 어 저거 로엘 모습 아닌데? 음주감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좀 그러면서 봤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시딩이라는 단어 시딩도 저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저도 최근에 좀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었거든요. 저도 어 사실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 우리도 좀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원래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좀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꾸러지 많이 활동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었었고 사실 이 여기 진로토크도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어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소통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저희한테 좀 불러주셨고 그래서 시딩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 조금의 적극성 네. 우리가 사실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뭐 누구 유명한 사람 있으면 어 뭔가 찾아가 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 실행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행이 제 생각에는 좀 대단한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뭐 한 3%? 3% 정도의 적극성만 보여도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시딩이라는 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중한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보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썬셋이라는 분이 써주셨는데 이 분도 엠프피래요. 아니 제가 변없는 일단 한번 봐보시고 혹시 썬셋님 어디 계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엠프피는 네 엠프피는 엠프피는 바로 앞에 앉아야죠. 혹시 혹시 마이크 또 있나요? 네 네 네 그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주려고 보고 싶어요. 이거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남겨주신 게 이제 무엇에도 쉽게 질리는 편인데 엠프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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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다보니까 질려도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좀 좋아하는 취미도 그렇고 이제 좋아하는 게 많아서 뭐 뮤지컬도 좋아하고 뭐 아이돌도 좋아하고 뭐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언어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얕은데 깊지는 아니 얕은 지식만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도 좀 뭐라 하시는 게 여기만 했다가 하다가 빠져나오고 여기 질리면 하고 빠져나오고 이래서 부모님이 이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성격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좀 갈수록 뭔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직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같은 엠프팅에 있어서 혹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제 삶에 대해서는 약고 이제 여러 지식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직업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직업에 대해서 되게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1년도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해보셨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어떠신가요? 저 진짜 너무 공감 많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내본 학기가 없고 아내본 춤이 없고 저도 저희 엄마가 매번 하는 게 너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 하는 점으로 제가 한 개를 6개월 이상 넘어본 적이 너무 없었어요. 그 아까 질문해 주셨듯이 사실 저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남들은 고등학교 때곤 해도 애들이 저랑 같이 춤추던 애들이 이제 갑자기 댄서가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훨씬 더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은 이 취미로 나도 해봤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 물꼬가 잘 트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직업으로 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사실 전문성을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지루한 거 딱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들 전문성이라고 하면 책을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한 자도 잘 못 읽어요. 너무 지루해서 저만의 방법을 좀 찾았어요. 내가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저는 자기계발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로 자기계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매번 10분짜리가 안 넘는 쇼컷사의 유튜버들을 보면 다양한 정보는 확실하게 해줄 때 빨리 끝나요. 별로 덜 질리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신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 명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덜 질리더라고요. 그런 방식대로 한 가지 주제인데 좀 다양한 내가 안 질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서 좀 더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직업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좀 도전을 하셨다가 쉽게 그만둔 이런 것들이 또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는 솔직히 그걸 도전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블로그 하시니까 블로그가 제가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뭔가 완벽한 글이 아니면 이제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저다가 3주 동안 올리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올렸다 이러면 제가 또 아, 그럼 나 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좀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도 없애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더 있어서 좀 쉽게 포기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강박관념이 엔토피의 특징인가요? 사실 두려워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대단하게 좀 하는 게 이 성격이긴 한데 블로그를 예시로 두셨는데 저는 안 그래도 이거 예상 질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그냥 대충이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보다 박명수의 명언 아시죠? 늦을수록 늦은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해서 대충 적더라도 나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게 저번보다는 좀 업데이트가 됐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 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합니다. 네, 강박관념 버리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 한 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 두 질문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김땡미님이 사진 질문을 해 주셨었고 또 일리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일리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일리님 질문 한 번 제가 읽어드리고 일리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리님 처음에는 취미에서 N잡으로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현타, 네, 힘들 때가 있다. 목표만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은데 대표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일리님도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일리님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ENFP로 사회만 남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 N잡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작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여기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어서 취미에서 아, 이거 돈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약간 강박처럼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오늘 이거를 뭐 블로그라도 작성을 해야 돼.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풀이 지쳐서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분명히 행복하자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게 당장에 돈이 뭐 엄청 많이 벌리면 하겠죠. 근데 사실 미비하잖아요. 특히 저는 N잡 직업기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더 깊이 빠질 수가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견디셨고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미 N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저를 이제 현타가 오게 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돈이거든요. 현타가 오지 않아요. 이제 그 월급날이 되면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날이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야지 또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지 계속 채찍찍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저도 엄청 많은 도전을 해봤어요. 스마트스토어도 저희가 열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좀 잡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잡아서 난 6개월 안에 수익이 이렇게 안 나면 이거는 내 N잡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6개월 안에 이게 좀 빨리 줄인다 하면 나는 이거를 1년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목표를 좀 두고 어차피 N잡은 내가 메인잡이 있기 때문에 망해도 저의 메인잡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냥 수익 없으면 다른 일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와 저 듣는데 되게 소름 돋았어요. 사실 저도 N토키거든요. 네. 네.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조금 도전해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 되게 힘들어 하는데 저 느꼈던 게 우리가 되게 많은 시도를 하는데 금방 이제 조금 없애는 사업들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힘들었던 게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했구나. 이거 될 것 같은데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었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하자고 할 때 명확한 수치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엘님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그 수치를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네. 아 그럼 저희 회사에서 지금 4년째 강사를 활동하고 계신데 일단 최소치의 목표 넘어온 건가요? 왜냐면 사실 이 강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키맨을 만났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블로그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 만족감을 주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력을. 그래서 제가 키맨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던 거고 네. 저는 만족감을... 맞아요. 사실 굉장히 폭없이 부족한 고작인데 꾸준히 해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게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직 못 썼지만 어? 나 이거 질문하고 싶다 하는 분들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많이 갖다 드릴 테니까 네.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음... 다음 질문은 조금 이번엔 좀 세게 갈게요. 네. 세게 가겠습니다. 센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땡근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여행 인플루언서는 이미 레드오션이 아닌가요? 다른 인플루언서와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거 질문해 주신 오땡근님 계신가요? 아 네. 일단 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 사실 어... 2022년도 5월로 지금 추산했을 때 여행 인플루언서가 다른 주제의 인플루언서보다 약 한 천 명 가까이 더 많아요. 어... 왜냐하면 컨텐츠 발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여행 컨텐츠에 엄청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여행 인플루언서의 그 주제 자체는 사실 맛집도 있고 일단은 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을 가더라도 대구 여행 가서 미용실 갔다 왔다 이런 컨텐츠들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쉬워서 들어왔고 지금은 과부한 상태죠. 어... 근데... 질문을 보면 네. 다른 인플루언서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막 엄청 뛰어난 여행 인플루언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도 수수하게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인플루언서와의 차별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다 좋죠. 근데 저는 저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엔점로잖아요. 엔점로고 그 다음에 여행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행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여행 관광공사에도 컨텐츠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제 최소의 목표는 해외에 협찬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랑은 좀 잘 맞구나 저는 계속 여행 인플루언서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블로그를 시작하시려면 본인이 어떤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인플루언서로 도전한다면 또 그것만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엔점때문에 본업을 그만두고 싶으신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좀 또 같이 연결되는 게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으신지 엔점를 사실 시작하고 난 뒤에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원래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했었고 당연하게 나는 직장을 가진다면 개발자로 갔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네 엔점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컴퓨터만 보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저는 엔점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것보다 엔점때문에 저의 성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만 하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하여서도 그래도 내가 엔점때문에 지금 이 면적을 충족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해보고 이걸 좀 선택해도 되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좀 든 생각이 혹시 이런 자리에 온다라면 엔점때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나 엔프피다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 의외로 많이 없으시네요. 아 저 뒤에 아 네. 혹시 그 매니저님이신가요? 아니요. 늦게 와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아 혹시 여기 질문 써주셨어요? 아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5분 후에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질문 하나 생각해 주세요. 네. 네. 믿고 던지는 엔터티. 아 저 하나 더 궁금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ISTJ 윙크세요? 아 없으시는 건가요? 복수성 못 드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윙크라도 한 번. 아 알겠습니다. 아 아까 그 친구분. 네. ISTJ는 엔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 취향. 뭐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엔젤이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번에는 어. 좀 이제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부분인데요. 블로그 글 작성 시 단어 문장을 선택 시 도움되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사진과 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일유. 루님 혹시 계세요? 어. 혹시 블로그 쓰고 계세요? 아니요. 블로그는 아닌데 저도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우리 강의를 한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정확한 이제 지식과 이제 브로너들을 설명을 할 때 단어와 단어의 연결 문제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보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블로그를 보면 되게 좀 자신만의 감성도 들어가지만 좀 전문적으로 말을 네. 끄럽게 잘 하시더라구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싶어서 여기 어마어마한 부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잘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로엘이네.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신데요. 어. 제가 네. 보면 일단 블로그 글 작성할 때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게 있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행 컨텐츠들을 좀 많이 발행하고 SNS도 여행 컨텐츠들로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의 모토가 되는 더 위에 있는 여행인 블로그 글들을 최신 글 이웃으로 해놓고 그분들 최신 글이 뜨면 꼭 읽어봐요. 똑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었고 어떻게 글을 적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출근할 때 만약에 지한차를 탄다면 글을 대충만 읽어도 한 40개는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읽을 때 이건 정말 저희가 수업할 때 한 번 알려드리는 건데 블로그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30초 만에 다 읽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충 읽으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대충 읽는데도 아.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색다르게 소개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컨텐츠로 이제 글을 작성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맞는 사람 나랑 똑같은 주제로 글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조금 습득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과 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블로그를 하면서 한 번씩 현타가 오는 게 사진은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글을 참 아.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사진을 올리고 밑에 글은 한 3줄 정도 적는 정도로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딱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적을 때 만약에 블로그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네이버 네이버 지역에서도 이런 블로그 글 작성법에 대해서 어. 동영상 크리에이터들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강의들이 많이 뜨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제일 위에 줄에 본인만의 감성이 담아있는 한 줄을 적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글을 적을 때 제일 첫 줄에 엄마는 나를 싫어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만은 정말 팩트인거죠. 엄마는 나를 싫어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싫어해? 그러고 나서 스프롤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이 첫째 줄 첫째 줄이 끝에까지 가는 매력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런 첫째 줄을 한번 잘 잡아 보시는 것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헤드라인이 참 중요합니다. 네. 또 연이어서 루님의 질문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어디서 찾아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율루엘님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여기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 자주 가서 다양한 수업도 듣고 사실 저도 이런게 대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을 때 이 모임에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까 전에 소개했을 때도 얘기하셨듯이 제가 평생 해보지 못할 DJ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이런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랫폼에서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임 어플에서도 저는 많이 찾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이제 정보 공유할 수 있는게 소모임 어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많이 찾아서 활동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율루엘님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음주강호를 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딱 금요일날 밤에 제가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뒤에 금요일날 밤에 자기계발을 음주강호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더라구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욜로에 대단하라고 느끼는게 아까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음주강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는 이제 같은 단축방에 있어서 보면은 이상하다 항상 술 마시러 다녀요. 먹으러 다녀요. 근데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블로그도 많이 쓰고 언제 이런걸 다 했지 싶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 아까 강연 들으면서 좀 알았어요. 그 자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는구나 많이 느꼈고 저는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블로그 강의를 하고 계신데 벌써 이제 3,4년 되다 보니까 거쳐간 분들이 100분이 넘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톡방도 1기부터 쭉 운영을 하시고 계시죠? 몇주 정도 계시죠? 지금은 왔다갔다 하셔서 거의 몇 년 가까이 되어 있고요. 1기부터 지금 수업하고 있으신 분들을 다 초대를 해서 한 번에 모아놓고 제가 추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보통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수업 한 번 했으니까 그것 좀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계속 지금까지 3년 넘게 소통을 하고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블로그 강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의 블로그 강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진심을 좀 알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하면 이제 조그만 진지한 질문들도 한 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비님이랑 선님이 주셨어요. 우선 제비님 혹시 계신가요? 아 네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기회 계시지만 제가 한 번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제비님 한 번 의견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이 질문을 쓰고 쓰게 되셨는지 저는 한 가지랑 두 가지만 해도 되게 기가 빨리는 성격이라서 되게 번아웃도로 진짜 쉽게 지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올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음주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 번 더. 음주감도 있겠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지칠 때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 엔작을 하면 에너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말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턴을 했을 때는 저도 똑같이 직장에 100% 에너지를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누가 높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사람들의 만족감을 주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까 라는 에너지 측도를 제가 알아서 조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블로그 하기 되게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 좀 뭐랄까요. 저를 조금 내려놓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일에서 다시 저를 좀 들어 올리는 방법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님이세요. S-U-N 선님이신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앞에 나온 질문들이 꽤 나옵니다. 일단 읽어드리면 번아웃이 온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극복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엔작의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또 효과적인 블로그 작성법 꿀팁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법 그리고 기자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선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선님 혹시 괜찮으시면 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신청하고 오셨고 패션적으로 일하실 것 같습니다. 떨리네요. 저는 사실은 원래 아이를 교육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두고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된 김에 그동안 이제 취미 생활로 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엔작노에 관심이 생겼고요. 좀 성격이 목표지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한테 해야 된다는 노력을 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 번아웃이 좀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이제 번아웃 극복법, 엔작 수익, 그리고 효과적인 블로그 작성법, 포트폴리오에 잘 만드는 법,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중에 혹시 가장 궁금한 거 한 개만 좀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만해서는 아까 전에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좀 더 잘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남들은 TPG 뭐 아니면 이력서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제 블로그에 제 모든 일상을 다 녹이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만약에 강의라고 쳤을 때 강의한 내용이 쭉 다 뜨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가 필요한데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난 블로그 이렇게 링크를 다 달아서 제출해도 저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해라 할 때도 저는 블로그 제가 이미 일상을 다 녹여놨으니 블로그에 강의라고 쳐서 내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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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업을 했지 사진도 이렇게 이렇게 있지 그래서 그거를 좀 퍼다가 한글문사나 PDF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런 작업들이 기존에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의료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일기라도 조금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키워드별로 일기를 좀 적어놓으시면 좀 찾기 쉽고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지만 그 지금 일 그만두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오! 가장 좋을 때네요. 부럽습니다. 그럼 요즘 실례지만 요즘 설레시나요? 아니면 좀 걱정되시나요? 솔직히 처음에 그만뒀을 때는 이게 첫 직장이고 좀 오래 일을 했었다 보니까 원래는 그만두기 전에는 아 진짜 해방감을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만두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평파도 없고 아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도전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퇴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저희 회사에 또 이제 스마트스토어 강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여기에 이제 육회차인가 또 오시는데 저희 셋이 종종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랑 저랑 맨날 언제 퇴사할 거냐고. 자꾸 인장을 이제 저희가 인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두 시간을 놔두고 사람을 계속 언제 그만둘 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집하고 싶다. 근데 저 엄청 고맙더라고요. 남들은 그만두지 마라. 너 안정적이게 살아라. 왜 좋은 직장을 너 그만둘다고 하냐 했는데 이분들은 되게 저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왜 그렇게 안 맞는데 계속 안정적인 거를 찾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더 안정적이게 된다.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어떤 거를 그만두는데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쉬시는 동안 뮤지컬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이버에 이번 주말 취향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말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여기 되게 많이 모이셨는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업을 가졌다가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나도 대학생 때 어렸을 때는 좀 취업이 되게 고민이었는데 막상 취업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참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좀 취업과 관련된 이런 질문일 것도 같아요. 왠지 아까 시작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신 분의 질문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컴공을 졸업하여 취업을 하기 위해 IT 관련 교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적성에 안 맞고 억지로 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네. 전공을 포기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통 안 받으며 시간만 아 고통만 받으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창 하는 시기에 어떤 활동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맞으신가요? 그런 간단한 소개와 이런 질문의 취지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맨날 똑같은 교육만 받다가 대학교도 그냥 성적 맞춰서 간 거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도 그냥 어? 그냥 성적만 잘 받으면 취업하겠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따가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이제 개발자시잖아요. 개발을 할 줄 알아야지 뽑잖아요. 자격증도 보고 가네 근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육을 한 두 번 들었는데 일단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꼭지로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이거 안 하면은 뭐 진짜 뭐 해 먹고 살지가 안 보여서 당황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 될 때 개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정말 네 입사시험에 거의 0점 가까이 맞을 정도로 개발을 거의 안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저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 개발자맨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의 사실 7년 동안 스스로한테 7년 동안 사실 개발자라서 돈을 벌긴 했지만은 사실 지식도 없긴 했겠죠. 근데 남들이 7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은 알 것만 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런 기술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습득을 잘하는 친구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아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제가 지금 N잡을 할 때 어 당장에 내가 왜 N잡을 그만두더라도 어 나 개발자도 하면서 블로그도 강의도 하고 블로그도 만들 줄 알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겼네 어 홈페이지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그쪽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생은 지금 스물 여덟 아홉인데 아직도 방이 있거든요. 지금도 방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어 저희 동생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뚜렷하게 경영학과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하더니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그럼 너 너랑 경영학과가 되니까 이제 기획이나 사무직 이런 걸로 가라 하니까 일본에 갔다 오더니 난 사람 대하는 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그래서 그럼 너 취업 안 할 거냐 하니까 난 개발자가 될 거야 하고 지금 방에 틀어박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회 경험을 안 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개발교육 듣고 계시잖아요. 개발교육 들으시면서 일단은 교육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취업도 한번 다 도전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요런 것들 문제만 풀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문제만 익히고 나와도 돼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만 더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더라도 개발자의 항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도전하시면 괜찮을까요.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개발자라는 직업이 약간 공부를 평생 공부를 달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모순이 엔지한 것이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을 계속 발전하면 그만큼 공부하는 생 메인 직업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도 있는데 저렇게 다양한 것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다행인 거는 사실 제가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나 유명한 대기업을 다녔더라면 사실 신기술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넥슨, 카카오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대로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사람들 만나서 개발을 해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주말 동안 2박 3일 꼴딱 바울스에서 프로젝트를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발자에서 이렇게 굳은 노력을 안 쏟아도 되는 게 저희 저의 직업 자체가 워낙 개발의 개발 기술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보안이 좀 세서 신기술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기술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조금만 익혀도 다시 신기술을 배울 필요가 그렇게 크게까지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따로 만나서 네.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개발자 선배님이시라 보니까 아까 저도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개발 분들 하고 계시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 나는 이 전공을 했는데 어? 내가 직업을 선택했던 거는 그 전공과 조금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어? 되게 많이 계시네요. 우와. 어? 많이 계시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런 걸 좀 손들게 시킨 다음에 질문하면 되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싸가지 없는 건데 죄송해요. 너무 많이 계셔서 혹시 뒤에 계신 그 남자 분 이렇게 네. 두 분 다요. 네. 혹시 말씀 한 번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전공이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네. 저는 호텔 경영 전공했었고 지금은 광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호텔 경영을 전공하셨다가 네. 이 광고 쪽을 하실 때 네. 겁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어? 어? 그때가 작년이었는데 그렇게 거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대신 실패는 많이 했어요. 그 지원서를 서른 군데 정도 넣었고 면접을 거의 일곱 여덟 군데 봤는데 마지막 한 곳이 붙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호텔 경영을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취업을 하겠구나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지금에서 생각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좀 전공과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리스크가 큰지 아니면 뭐 전혀 상관없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그 호텔 경영을 배우고 호텔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3년 정도 일을 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어?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아. 후회돼서 죽겠어요. 어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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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도 네. 네. 저는 재료공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었고 지금은 어 어플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이라고 있습니다. 아. 어플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요? 아. 우와. 어떻게 좀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어 원래는 원래는 일반 이런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포스터 디자인 이런 것을 배웠었는데 실제 딱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봤더니 어플을 만드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신다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또 적성에 맞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재료공학에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건 참 거의 그쵸. 이과에서 뭐 문과 예능 약간 이쪽이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만족하고 계신가요? 재미있긴 한데 이게 전혀 알던 노랑은 전혀 180도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어느 직업이나 다 그렇겠지만 그런 것처럼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아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전공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진로소프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라는 게 참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아까 여기 한 번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네.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죄송해요. 질문에서 네. 아 저는 관광경과 전공했고 제가 도움받은 시즌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쪽 계열로는 이제 어렵겠다 싶어서 세무 쪽으로 공부를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저도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와 그 어려운 세무를 새로 공부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아 막상 해보니까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일단은 제가 속된 말로 세상 물정을 몰랐는데 세무 공부하면서 좀 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말고 다른 사람들 대화에도 좀 낄 수가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네. 퇴사를 하게 됐어요. 아 네. 관광 경영하셨고 세문도 했는데 또 안 맞아서 새로운 걸 좀 찾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이미 한번 바꿔보셨으니까 또 그만큼 겁은 네. 사실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많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계공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신소재를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르게 문화기획 쪽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공돌이가 평생 나의 길이라고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이 지금 나고 내 인생은 이거구나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어? 근데 이게 또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가고 네. 흘러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좀 세상이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시면서도 또 만약에 개발로 돼도 너무 좋지만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시더라도 어? 전 그만큼 또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열님이 엔작을 하니까 엄청 이만큼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제가 만약에 개발자로 이제 계속 회사에 다녔더라면 저도 트렌드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도 없고 저 뉴스도 사실 잘 안 봐요. 이게 좀 고리타곤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어? 나는 책도 안 보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엄청 고민했었는데 사실 엔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냥 사무실에 박혀있는 그냥 일하는 의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답변씩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어떻게 또 알고 제가 다음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아 네. 엔작러 관련 책, 유튜브 채널 등 도움받을 만한 책이나 콘텐츠를 발행하는 채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닉네임이 없으셔서 네. 질문하신 분 아 네. 그러면은 마이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평소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아 네. 저는 이제 자기계발 쪽으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인스타 채널도 그렇고 조금 멘토로 삼고 있는 일단 채널은 요즘 되게 유명한 드로우 엔딩 채널을 보고 있고 뭐 재테크 쪽으로는 뭐 김장국 뭐 이런 식으로 좀 각 분야에서 모토가 되는 사람들을 좀 레퍼런스로 많이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작러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엔작러라고 해서 엔작러 컨텐츠를 사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타고 타고 모든 직업들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는 걸 사실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드로우 엔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있고 제가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좀 소개해 주시는 분이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엄청 강의로 유명하신 김미경 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미경 그 분 김미경 강사님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의 작가를 소개를 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봐라 라는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을 김미경 강사님의 말을 좀 운용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도 해왔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어두웠어요. 김미경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은 2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되게 엄청 깊이 강력을 받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책의 한 구절이었는데 너 24시간이 이러니 남들은 이 꿈을 이룰 시간에 너는 자고 있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좀 푸시푸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마케팅이나 기획 강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뉴스 이런 것도 잘 알아야지 엔지트 세대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케팅 채널에서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인스타그램에 마케팅 소식 이런 것들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좀 팔로우 수 많은 것들로 전부 다 팔로우 신청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최신으로 올라올 때 내 친구들 스피드도 같이 보면서 그것들을 한 번씩 읽고 지나가게끔 무조건 해 놨어요. 그래서 어 제가 굳이 읽고 싶지 않아도 내 눈에 들어오게끔 마케팅 소식들이나 뉴스 해외 뉴스 해외 뉴스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팔로우 해 놓고 자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저도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 채널인데 요즘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KBS에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카피했다고 그런 이슈가 있는 그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본 것 같고 또 아마 MBC에서 만든 건가 14F 맞죠? 네. 14F 14F 맞을 거예요. 그게 아마 MBC 14층 사는 사람들 약간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면 뭔가 뭐 신사임상 채널이나 이런 것처럼 명확한 이런 인사이트는 아닐 수 있지만 약간 오늘 이런 자리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해주셨던 선세님 네. 선세님도 개발자 쪽으로 진로를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발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계열의 최근 여성 개발자가 느는 추세지만 아직 남초인데 취업하시게 된 과정이나 직장 이야기도 가능하시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업이 정착되면 작가 여행기획 쪽으로 엔잡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네. 네. 저는 전공이 회계인데요. 회계를 하는데 약간 회계 쪽으로 하면 이제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만 격리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무직이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삶이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직업을 찾고 싶고 또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 전공이랑 마무리려면 진짜 뭐 회계사가 되거나 이렇게 좀 제가 하기 조금 어려워서 우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컴퓨터 IT 쪽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제 단위 내일부터 수업을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생활에 이제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어떤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네 질문 드렸습니다. 어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이 서울 쪽에 가면 워낙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많고 직급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대부에서 개발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같은 팀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거의 120명 정도 되고 여성분들이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제가 처음에 인사했을 때는 사실 어 조금 저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력으로 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들 좀 되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네 기억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시게 된 가정 아 저는 취업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만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생들 교수님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교수님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어 그냥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학과 사무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추천을 받은 그 친구 세 명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 세 명이 나 대구에서 기억 안 다닐 건데 추천하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교수님 저는 추천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 대학교에서 빛나는 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쫄고 쫄아서 정말 마감 시간 한 시간 전에 준비됐던 이력서를 내고 약간 통과가 된 케이스거든요. 시딩인가요? 네 시딩입니다. 근데 어 사실 취업을 내가 먼저 어떤 분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력서를 좀 많이 준비를 좀 해놨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동시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기회를 좀 많이 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는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 번호 정착하시면 개발자라는 직업은 여기서 재택근무도 많으니까 엔작 추억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아무래도 진로고 엔작이다 보니까 진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음 같으면 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좀 띵띵 둘러앉아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편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언제나 좀 그런 날이 오겠죠? 아마 성민센터에서 좀 기회를 봐서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데 이것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편하게 손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아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맞아요? 네 끝판으로 준비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믿고 맡기는 엔터키 네 아 네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그 스물일곱 살이고요 그 아까 저 앞에 계신 겨어랑 동갑분이랑 비슷한 고민 때문에 여기 찾아가게 됐거든요. 응 경영학 전공이고 이제 작년에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책을 태우고 아 아 아 이렇게 그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아 다시 나와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서 마지막 학년을 다녔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면 끝인데 보통 경영학 전공이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물네 살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배우라는 꿈이 생겼어요. 근데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그냥 참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공 안내 쪽으로 이제 분야를 선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계속 생각할 바에 그냥 할까 고민이 계속 되는데 근데 하면서도 일단은 취업은 해야겠지 라는 생각에 오늘 녹화말 필기책 사왔거든요.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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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 하라 하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더라면 저는 이미 파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저의 절실함이 정말 만약에 100의 수치에 가깝다면 나는 현실성과 절실함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될지를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만약에 한다면 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약 6개월이더라도 저는 화끈하게 제대로 하고 아 나랑 안 맞네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어 성향이 약간 비슷하시니까 나중에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고민을 한번 상담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로얄님이 이제 대구 M2P 모임장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좀 갔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사업을 하다보면 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돈이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가 꾸미셨다고 하니까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희 하는 업에 연극 뮤지컬 배우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활동도 그분들의 세입 활동이 좀 많이 낮으니까 그걸 좀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어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할 확률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아까 로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걸 하고 싶다면 어떤 뚜렷한 목표 기간 기간과 어떤 수칙 이걸 세워놓고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젊으시니까 맞아요. 잘 안 보이지만 잘생기신 거 같아요. 배우러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저희 준비된 시간 이렇게 두 시간이 지났고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희 로엘님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잘 남아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로엘님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마지막 한 번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엔절러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주위에 많았구나 라는 것도 처음으로 왔고 저는 정말 수송해서 찾아다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 그래도 다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왔구나 그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조금 제가 찾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들고 오셔서 너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 번에도 아니면 오늘 당장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제 강의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많이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앞에 오시면 저랑 카톡 친구 하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하셔도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런 자리가 좋은 이유는 어떤 고민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고민 다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공감 위로의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저 스스로도 저 요즘 되게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저 되게 스스로 되게 위안이 되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청년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진로토크도 물론 좋지만 되게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고 일단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청년센터 여러분들께 박수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루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